뭐하지? 뭐가 필요할까? 이거 뭐였어? 나 뭔지 못봤어, 방금.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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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. pä느라고. 점령 아니면 폭발이에요. 인질은 아니었어요. 일단 인질은 아니었어. 다 그것만 봤어. 인질 아니면 점영이나 폭발은 상관없다 생각해. 나도. 점령이네? 아. 이명이네? 폭탄보다 점령이 편한 게 공격 쪽에서 굳었다 1층이다 우리 우리 1층이야 이방이네? 이방이니까 여길 막아야겠다 지하에서 올라오겠는데 오케이 하나컷 여기 막을게요 깽크라 깽크라 거기 있을거야? 아이 개같은거 더럽게 안맞네 쌍놈새끼고 맘으로 치지마 맘으로 치지마 아 거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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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이걸 칠거야 왜냐면 여기다가 트랩 만들거여서 붙었어요 아 딱 마지막에 택하네 그러게 말이다 카메라 아 앞마당 카메라 켜있어요 앞마당 오케이 앞마당 느낌 깽크라 미안해 뭐가? 가둘게 나한테 미안한거 하지마 가둘게 거기 좀 반대로 그냥 아무데나 쳐야겠다 거의 칠 데가 없네 이거는 무비트랙 어 뭐야 나 갖췄어 나 갖췄어 나 갖췄어 나 갖췄어 나 갖췄어 나 갖췄어 오케이 이 스터디님 봐줘요 네 드론 한개 컷 여기 어 1층 이제 막췄어요 여기서 소리나는거같아 2층에서 소리나는거같아 마무리 디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샷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저 방패의 병이었어요 한 명 하나 더 있는거 내가 끄는게 뭐지 내가 끄는게 방패 내가 끄는게 방패 오케이 오케이 아 블리츠구나 다리 딱 여기서 누워있으면 다리 모이거든 여기 누워있으면 아 나도 나중에 저기 오케이 여기까지 멀리 누워있으면 저기 다리 모여 다리 한 번 더 걷기하자 여기서 소리 나요 여기서 이 스터디님 일로와요 네 여기 봐 여기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저기 보고 있어요 오케이 난 반대쪽에서 이쪽쪽으로 아 깽클형 위치가 너무 위험해 여기서 여기 터져가지고 형 맞는 지점이야 안 보여 거기 아 그래 폭탄 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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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어요? 안 터졌죠? 안 터졌어요 오케이 그だけ 술탄 쏴요 그냥 아 쏴도 되요 이거? 네 오케이 오케이 엠피 emp 엠피 괜찮아 엠피 괜찮아 엠피 괜찮아요 이쪽 지나갔어요 오케이.. 한 명 다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여기 올지 알았어 선생님 뒤쪽으로 한 명 지나갔었어요 여기 있줄 알았어 내가 너 여기 극뚜노 났어 아 이거 폭탄으로 뚫어진거야 케이드 케이드 어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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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하나 더 소리난다 퓨즈로 부실려고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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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소리나 여기서 소리나 2층에 한명 아 여기서 소리나 진짜 진심 여기서 소리나 술탄 던진다 여기야 여기 여기 라스트 라스트 밖에 여기 라스트 여기 밖에 아 그래?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형 2층에서 1초로 계단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계단 룬님 뒤쪽 조심 아 내 살 꿀빠 내놔 이쪽? 이쪽? 그 계단 계단 여기 계단 2층에서 1층 가는 계단 여긴가? 그럼 제가 보는게 맞죠? 네 그쪽 아 2층에서 올라갔어요 계단 올라온다 계단 올라와 계단 올라갔어 네 2층에 올라갔어요 지금 거기 2명인가 올라가는 사람? 아니 한명 그럼 몰라 밖에 한명 더 있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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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방금 지나갔어 이쪽에 방금 지나갔어 이쪽에 방금 지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와 요거 요거 밖에 있는가? 퓨즈 퓨즈 뒤에 지나갔고 퓨즈 어 여기 다 있네 다 있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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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밖에 다 있네 밖에야 밖에 다 있다고?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한번 나가서 쏴 죽일게 아직 거기 있어 아직 아직 시킨데 있어 계속 그대로 있어 계속 어 움직여 흐떠진다 흐떠진다 한명 지하로 가고 한명 1층으로 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망원아 니 아 아니다 여기 지하네 지하야 지하 계단에 있거든? 서있다 야 개구멍でした 나 개구멍 그러자 슬탄으로 뚫어진 개구멍 제일 좋아 진짜 welche 라스트 어딥니까? 지하에서 지금 잡았나? 지하 들어오는 계단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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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들어오는 계단에 있어 있어 어 저 앞에 저게단에 있었어요 어 여기서 Creek 여기 있었다고? 네 시점 얘기하는 거지? 어 네 14초 근데 끝났다 끝났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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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막혀있어가지고 아 깔끔했다 아 이번에 꿀 나 제대로 빨았다 나 진짜 저기에 제대로 내 구멍 야 저기로 쌌어? 누가 수류탄 쌌는데 아 저기 구멍나가지고 아 그거 또 활용했구나 딱 저기만 불렀어 수류탄 구멍 개꿀 개꿀 여러분 채팅 좀 하세요 예 좀 채팅합시다 우리 녹화도 하는데 아 이게 슬레지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거야 아 그건 인정해 슬레지 있으면 좀 진입하기 좋지 저거 부수는게 25번이니까 저거 총으로 부러지나? 방탄이요? 방탄은 총 절대 안 부수셔요 그니까 방탄팬은 총은 안 부수던데 보니까 칼질로도 안 부수셔요 저거는 무조건 폭탄 폭탄 망치 뭐야 주먹으로 때리면 25번 때리면 된다는데? 그거 언제 때리고 있어 25번인가 15번인가 때리면 된대 그거 때리다가 때리다가 발맞아 죽겠다 어 그치 발맞아 죽긴하겠지 자 방망이 깎는 노인도 아니지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확인 확인 얘네들 그래 갑바있다 어 어 갑바 뺏어먹고싶다 그니까 아 걸렸다 아 아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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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니얼 꿀바네 헤헿 감사합니다 아 아아 아아아마나나나 스캔했구요 밴디있다 밴디 저 뒤칭이 없는거죠? 아 한마리 안보었네 어 내가 1등이네 진입합니다 여러분 나 1등이야 이거 이거 전기로 막혀있어 없어 없어 전기 없어 아 막아놨구나 어 카메라 어딨더라 여기있는데 아 여깄네 아 여기있구나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있으면은 여기있는데 애들 짠짠짠짠짠 가라 드론 정문 뚫어도 되는 냄새 잠깐만 일로와 이리로와볼래 나한테? 싫어 갈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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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퓨즈있나요? 저한테 가보실래요? 형 어딨어 이방이다 이방 이방 퓨즈 퓨즈 여기 여기 아 퓨즈 나 왔어 나 왔어 어 여기 들어가요 다 비키세요 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미치 또 두더지하네 또 비키세요 수류탄 이게 되겠어 수류탄으로? 어 수류탄 여기여기여기 가요 수류탄하면 밑에 구멍 뚫려 아 그러네 어 나 없어 아직 여기 조심하세요 수류탄 하나 부서진거 파이어 인서홀 수류탄 막 던져 이러면서 이제 계단 전진계단 한 명 가야겠다 내가 누가 여기 그거 없어? 어 뭐?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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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치기 아 아 뭐 헤드로맞냐 아 아 디옷이 오구나 죽인게 디옷이 피 이래요 계단계단 계단하나 계단하나 나 있는 계단 깨클히 죽었던 계단 좀 맞췄는데 반 피네 네 그쪽 그쪽 이쪽 룬님 보고 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 계단 내려와서 오케이 숨어있어야지 나 피 없으니까 어딨어 형 아 로스트님 그거있어요? 10호? 아 10호요? 아 지금 지금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 살리면 안돼 살리면 안돼 살리면 안돼 칼빵 칼빵하러 왔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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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 들어가야돼 잡았어요 내가 이래서 캡틴 조메리카야 알겠어? 들어가야겠는데 들어가요 들어가 1분 남았어요 침착해 로스트님 침착하기만 해 게임 침착하기만 해 1분 남았어요 침착하게 가고 접삭폭탄 조심하고 어쩔수 없어 오케이 좋고 들어갑니다 로스트님 들어가 오케이 진입 진입 천천히 진입 천천히 진입 천천히 진입 방패 뒤에 방패 뒤에 방패 뒤에 오케이 나이스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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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 우윽 나이스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거야 침착하게 하면 되잖아 침착하게 이렇게 하는거야 게임은 캡틴 조메리카 명령 봤어? 로스트님 제가 딱 내리 오지 만했죠? 현명하게 하는거야 게임은 이 사람도 쏠라다가 그냥 포기하고 왔어요 로스트님도 은근히 킬러야 킬러 죽이려고 계속 뭐랄까 신병할까 미쳤어요? 오 왔다 신병 신병이 맛있지 뭐가 무슨 말이야 방패했다가 방패했다가 막 들고 나가 아 여기 캐슬 뭐 먹네 또 조졌네 또 1층이네 나 안걸리게 나 안걸리게 해줘 커테 커테 아까 들어간 커테 2개인가 잡은거 같은데 이쪽에서 하나가 안왔어요 아직 거기 나가있으면 이제 못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아 놓쳤다 나무님 잘가세요 들어올거야 말거야 마구나 들어가야지 당연히 어 걸렸다 이런 젠장 들어가나 파괴 들어가나 파괴 비켜 비켜 여기가 안되겠다 여기가 안되겠다 안마다 깨졌어요 안마다 시작했다 이미 저희 다 막아요 여기 캐슬을 다 막았어요 다 막아 빨리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저기 어디 소리 났어요 여기 소리 났나? 네 그쪽 그쪽 나 닫지마 나 못들어갔단 말이야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 열매 부러져 열매 나가는거야 화이팅 마모님 와 진짜 야 마모님 네쪽에 소리 났다 알어 알어 여기 막아야겠다 아 여기 바닥 깼나? 아닌가 나 또 여기 있어야되나? 여기 한번 또 꿀 한번 빨아봐 자 한칼 더 막아야되나? 한칼 더 막아야되는구나 얘네들 어디로 올려나 2층에서부터 홀를거는거 같아요 퀴즈 우리 지금 나 1층에 있네? 딴데다 딴데 퓨즈 2층에서 오는 계단 좀 조심하고 일단 퓨즈 하나 끝났고 네 2층에서 온다 퓨즈 끝 전원 2층 전원 2층 퓨즈에 죽지마 끝났어 퓨즈 퓨즈 끝났어 여기 조심 아 아아 어딘지 알았는데 아아 2층 올라가는 계단 아아 아아 2층에서 한 명 가셨고 아 아 아 뚫려가지고 아 방 안에 들어가 쳤어야 됐는데 팀원들이 버렸어 2층에서 계속 소리 난다 오케이 야 킬 하나씩 먹으라 내가 그래야 1등한다 여기 어디 천장 오케이 천장 킬 하나씩 먹어요 두개씩 먹지마 나 1등 해야되니까 어 로스트님 로스트님 가지마 가지 말고 기다려 네 로스트님 터렛이야 로스트님 사람 아니야 알았지 응 아 저 꺼져가지고 지금 조준점이 안보인다 아 됐다 켜졌다 침착하기만 해 로스트님은 항상 내가 지휘하겠어 오지마 흐헤헤 아니야 로스트님만 지휘하면 돼 아 이 쪽이 아직 있는 것 같아 2층에 2층에서 있어요 거기 일단 5명 다 살았으니까 최대한 대기해서 와 2층 들어왔다 2층 들어왔어 룬형 쪽 도와줘야돼 룬형 쪽 방패야 룬형 쪽 개많어 룬형 쪽 개많어 탈레밋도 있어요 아 아이고 위험한데 이거 아 자리가 너무 안 좋다 방패랑 방패랑 제네 강아 와 뭐야 까비까비까비 야 쟤네 왜 헤드 다 쏘네 이거는 이거는 날 버렸어 날 버려서 그래 날 버렸다고 날 버렸다고 날 버려주세요 나 캡틴 조메니카 우리 포지션 가자 나 이 설정 재밌는 것 같아 캡틴 조메니카 룬크 그리고 깨미어맨 그리고 이스터즈님은 이크아이 로스트님은 어 까먹었다 미안해 하하 나만 몰라 뭐였지 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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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닌데 아까 뭐 근사한거 사람들이 지어줬었는데 블랙 로도우 아 맞다 블랙 로도우 캬 뭐하는 애야 블랙 여러분들 이거 꿀 빠셔보셨나요 이 꿀 빨아보셨나요 이 꿀 빨아보셨나요 아이오 오호 근데 이 꿀 빨아보셨나요 아 나도 꿀 빨고싶다 나 일부러 죽을까 형한테 붙을게 나 꿀 빨게 아 나도 꿀 빨아 나 꿀 빨아야지 아 미치 나 지금 빨아 나 꿀 빨래 아 여기 아니야 누르기만 하면 돼 와 리얼 꿀이다 와 리얼 꿀이야 리얼 꿀 와 개 개 리얼 꿀이야 쟤들 못찾아 어 어디쟤 못찾아 아 나도 나 점수나 먹을까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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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쳤다 야 미쳤어 꿀 미쳤어 어 나 백원 벌었어 백원 벌었어 아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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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개일드 개일드 어 개일드 어 개일드 아 리얼 꿀이다 아하 당했다 한 명 가셨구요 개쉽사기 내가 내가 계속 찍어줄게 내가 어 얘네들 전혀 모르거든 내가 이거 찍는 용 용도를 쓸게 내가 캡틴 한 배니까 갈게 내가 1층 빠에 한 명 있었어요 빠에 와 나 점수 미쳤다 야 점수 미쳤어 야 나 천 점 넘었어 나 천 점 로또 퓨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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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퓨즈가 나 죽였어 아 아 아 조크야 기다려봐 하나 더 보낼라니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형 거기 바보 그 자리 어딘지 모르겠다만 아 걸렸다 아 걸렸다 아 걸렸다 아 야 나 놀랬잖아 와 같이 갑시다 쟤 방패니까 아니 캐슬도 없으면서 저기를 막아놓으면 뭐 해야하냐고 어 어 어 어 나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요? 어 아 그거 뚫리는 자리 아 놀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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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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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을 막아줘 오케이 망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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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망을게 빨리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요 야 빨리 야 캡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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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메리카 인정? 인정이 저기 하하하하 방배로 막았어 살려 얼른 살려 됐어 됐어 어 그렇지 이거지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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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치발가 어디야 이거 위에 위에 계단 위에 아 저거 있구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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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안 터져 있어요? 그 저기 그 스모커 있어가지고 쟤네들 저기서 안 나온 생각인거 같은데 저거 하이라이트 가기였죠 진짜 어 캡틴 캡틴 조메리카가 캡틴 캡틴 조메리카 캡틴 조메리카 내가 지금 다 막고 있어 형 여기 우리 전원 진입합시다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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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입 진입 혼자 갔어 잘 갔어 같이 안왔어 왜 깨클리 거기 월샷 안돼요 월샷? 아우 아우 오른쪽에서 나왔네 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갈게 갈게 어어 아우 졌다 아하 옆에 와 마 아 동점 가네 이것들 아 아 이런 옆에서 쪼고 있었네 아 씨 나 캡틴 조메리카 가야돼 나 안돼 에 공격거려라 알 alc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Arbeit 쎈게 뭐더라 방어로 방어의 힘을 보여줍시다 떡을 받아왔는데 떡이 벽돌이야 전자렌지 없어? 미안해 형 순간 가난한 줄 알았어 내가 위에 막을게 드론 하나 컷 그 방은 개구멍이 많아 개구멍이 야 잠깐만 이것 좀 컷 아 개구멍 들어갔다 형 거기 큰거 칠거니깐 들어간다 들어갔어 목표지 좀 들어갔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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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빨리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저기 철판 치고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돌아왔지? 다 나 나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망했다 나 망했다 나 망했다 제발 좀 기다려봐 시작했어 벌써 카메라 카메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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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뒷마다 없었어야 됐어 Toby 감사합니다.